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흔한 남매 흔한 호기심 1편 7화 우두둑 뼈가 부러졌나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졌나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아희도 언니들처럼 예쁜 춤선이 안나오네 몸이 뻣뻣해서 그런거야 어? 유연한 몸을 만들어주는 요가 자세? 이거다! 퀵초갔어 나도 요가를 배워서 유연한 몸을 만지는거야 우선 고양이 자세 에이미 뭐하냐? 뭐야 퀴즈야? 그냥 가라 정답 말린 오징어 풍화합 정답 군뱅이 가라고 했다 캬하하 정답 맛조개 아 좀 가라고 에이 이런거 말고 좀 더 재밌는 동작으로 해보자고 됐거든? 방해하지 말고 나가 오 에이미 아이돌이 되기 위한 초장생 필수 요가라는 동영상이 있어 우와 정말? 어디 봐봐 잠깐 내가 보면서 너한테 알려줄게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오 좋아 자 그럼 내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알려줄게 잘 따라해봐 응 준비됐어 우선 다리를 포개고 편하게 앉습니다 팔짱을 끼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를 숙이고 왼손은 머리 위에 팔꿈치는 자 잠깐 이렇게 하는거 맞아 이게 무슨 자세인데 1단계 서해안 바지락 자세입니다 크 이거 아무나 못하는 자세래 에이미 진짜 잘한다 크 그래 잘하고 있는거야 1단계 사하라 사막의 외로운 선인장 자세 별로 운동이 될 것 같진 않은데 3단계 사춘기라 예민한 사막이 자세 너 너무 힘들어 그리고 4단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무반이 자세 그게 요가랑 무슨 상관인데 마지막으로 5단계는 춤추는 코끼리 자세 먼저 손가락을 겉구멍에 하나씩 넣고 어디 그 요가를 영상 좀 볼까 뭐야 지금까지 다 놀린거야 가만히 안 놔 끄악 들켰다 뚜둑 끄악 막 막기 아야야 에이미 방금 손가락에서 엄청난 소리가 이건 손가락 꼬꼬떼 나는 소린데 뼈가 불진줄 아는건가 흥 복수다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으앙 너무 아파 뼈가 부를린 것 같아 뭐? 으앙 내 손 어떡해 연기 초코? 그렇게 아파? 당장 병원에 가야될 것 같아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고 아 알았어 내가 업어줄게 출발할게 꽉 잡아 에이미 으앙 많이 아프지 병원까지 금방 갈테니까 조금만 참아 응 그런데 너무 늦어 더 빨리 가자 나 엄청 아파 그래 알았어 더 빨리 갈게 미안해 미안해 에이미 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막은건데 뼈가 부러질줄은 절대 입으러 그런건 아니야 응? 조금만 참아 에이미 거의 다 왔어 이제 그만 용서해줄까? 오빠 그만 내려줘 나 다 나았어 조금만 갑자기? 응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봐 그냥 잠깐 삐끗 삐끗한건가 봐 아 정말 다행이다 에이미 그럼 내가 요가 말고 진짜 춤을 가르쳐줄게 에이 오빠 무슨 춤이야 진짜야 이번에 배운 인싸 춤이라고 그건 인싸 춤이 아니라 똥싸 춤 아니야? 내 이름 8화 머리가 좋아진 특별한 비법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